안녕하세요. 사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됐죠. 최종 확약이 공시가 됐고요. 확약은 52% 정도 나왔고 유통 가능 비율은 11.70% 최초 유통 가능 비율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약이 많이 들어왔죠. 발조비는 4.42 대단히 양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잘 가야지 판단하기가 좀 쉬운데 공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사주 기한 투자자 일반 투자자 실권 없이 다 배정이 됐고요. 배정이 5천주 청약 사면 소수점이 0.6 이하로 떨어졌죠. 비례가 한 주씩밖에 배정이 안 됐죠. 5,500주부터 2주씩 비례가 배정이 됐고요. 균등은 절반 확률로 배정이 됐고 미확약이 48.29%고요. 확약이 51.7% 정도 잡혔죠. 비교적 많이 잡힌 거고요. 최초 유통 가능 물량이 확약이 잡히기 전에 유통 가능 물량이 18.41%죠. 그 중에 공모주주가 대부분이고요. 소액주주는 0.74%밖에 안 됩니다. 최근에 올라왔던 일부 종목들은 공모주주가 일부밖에 안 되고 구주주 물량이 어마어마한 물량 종목들이 많았었죠. 오상 헬스케어도 그랬고 APR도 그랬고 APR은 공모가 거의 근처 좀 아래까지 갔다가 오늘 좀 올랐네요. 오상 헬스케어는 공모가 2만원보다 아직까지는 위에 있고 KOTC 가격이 4만원이었죠. 최종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총주시수 1,060만주 정도 되죠. 시가총액이 3,200억가량 되고 기간 의무보유하약수량 70만 7천주 잡혔고요. 51.71% 미화격이 48.29% 수요치 대화격이 11.71%보다 거의 5배 조금 안되게 올라갔고 상자일 최종 유통가능 주의수는 123만 8천 612주입니다. 금액으로 따지면 371억 유통가능 비율은 11.70% 빨조비는 4.42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면 가볍게 공모가 대비해서 한 300% 정도 9만원 정도는 터치를 해줘야지 정상인데 최근에 상장했던 KNR 시스템이 상장일날 시가가 좀 시원찮았죠. 고가는 38,300억원 굉장히 높았는데 공모가가 13,500원이었으니까 거의 뭐 300% 터치는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장일날 잘 안간다 그러면 이제 판단이 굉장히 흐려질 수가 있죠. 상장일날 시가를 저가를 좀 보여준다 그러면 그냥 참아보는 것도 비례까지 청약했고요. 네 뭐 몇주 안되지만 네 그래도 잘 가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